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왔다 갔었지. 솔직히 말해봐. 진짜야. 편지도 쓰고 가셨네. 딴 딸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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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위빡공간이 있어. 위빡공간이 있어. 위빡공간이 있어. 이거 어떻게 와가지고. 이거 큰 때 물건이. 우와 유니콘이다. 그게 지울 것 같아 정호야. 그거 지우가 풀게 해 봐. 그게 지울 것 같아. 이거 유니콘이야. 유니콘 들어있어. 이거 예쁘다 봐. 카메라로 줄넣기 들어있어. 줄넣기 들어있어. 와 대박. 대박. 정호가 원하던 거 아니야? 우와 대박. 진짜 줄넣기 들어있어. 대박. 지울 것 불러봐 지울 것. 지우는 유니콘이야. 오 유니콘? 클레이네. 오.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호지우야. 정호지우야. 정호지우야 1년 동안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한 일 많이 해서 기특하다. 앞으로도 착한 어린이가 되거라. 산타 할아버지가. 내일날 또 오신대? 아니 그런게 빌려가지고. 착한 일 해야지만 오시는거니까. 응. 착한 일 해야지. 나이 또 빌면 안 오실대. 나이 또 빌면 안 오실대. 그렇지. 너무 더 빨리한다. 이거 너도 돼? 너무 좋아. 그거 너무 좋아? 누가 사주셨어? 산타 할아버지가? 응. 이 뭔데. 산타 할아버지가. 산타 할아버지가. 사랑해. 설탕. 에어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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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정우가 반응이 궁금하다 정우가 쌍대로 믿겠지? 상대를 이렇게 두자 그렇게 만들게요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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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갔다 갔다 왔어 이 침착 밖에 나야 손을 졸나 음 와 응 내 코다 어머 진짜야? 어 선물 있는데 저게? 진짜? 어 어머 정호야 가 센터 할아버지 네 손으로 오셨어 오셨어 어머 어떡해 정호야 가서 인사해 아 진짜 오셨어 어떻게 오실지 안 오실지 몰랐는데 그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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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호야 가봐 우리 정호 심어렵다고 했는데 잠깐 화장실 좀 어머나 정호야 너무 좋겠다 정호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 잘 들으라고 주시는 거야 이겟지? 네 네 네 네